조항군에게 유리한 맵이에요 예전에 번거러쉬 같은 건 번거러쉬 같은 게 통용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동왕군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한 맵인데 연왕군 입장에서는 하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 빡치네 조항군을 상대로 중앙 싸움 비비는 게 아니었어 진짜 개 빡친다 진짜 저런 걸 어떻게 이기냐고 대체 말이 돼 아니 빌드 상성으로도 못 이기는 걸 이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독감 없고 시발 빡친다 돈 좀 많은 맵이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있는 맵이었으면 좋겠어 비행기 테크 타게 지상테크는 확실히 연왕군이 할 게 아니야 이거 뭔 맵이지? 도대체 조항 보는 맵인데 그것든 다 치에 비행기 대각선 맵은 맞는거 같은데 어떤 길인줄 모르겠어 일단 위부터 가는 쪽으로 합시다 최대한요 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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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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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빨리 양팩 타고 양팩 하나를 타고 갑시다. 빨리 다음에 아무 겹 받아도 상관 없어. 이제 괜찮아 괜찮아 정찰은 얘가 있는 거야. 어이구 조금 부진한 얘기 같은데 이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알 수 있는 맵이 아니야 그냥 알 수 있는 맵이 아니야 에네미 디테크드 에네미 디테크드 에네미 디테크드 맵만 꼼꼼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행장을 줘줄거야 근데 그 전에 그 다음에 발전수 하나 줘 치킨 해야겠다 그 다음에 울려 테크 울려 테크 울려 테크 테크 티 넓긴 한데 이제 산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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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럿 자 오케이 왜 오케이 이냐면 이제 맵이 좀 확인은 됐어 이제 맵을 좀 익히긴 했어 아 네 여기가 좀 애매하겠는데 여기까진가 이거 뭔가 좀 애매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제 돈 얻어봐 아 이거 뭔가 좀 그르네 약간 확실하지가 돈이 돈이 있을지 없을지 마셔도 확실하지않아 병력이 어느정도 있단 얘긴가 저 얘기는 즉산 얘네도 내 맵을 알고 있고 나도 얘네 맵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쉽지만은 않겠지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온몸에 야 너 이길 수 있어야 돼 승부는 모르는 법이거든 승부는 모르는 법이거든 야 이것도 무리였냐 야 불암정이 왜 이렇게 많아 달려온 버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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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 너무 일찍 알려줄 필요는 없어 너무 일찍 알려줄 필요는 없어 이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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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데 휴평역이 고요테 아르바딜로 좀 섞여있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병력을 뭔가 칠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최대한 말리 4마리를 다 생산해서 한번에 끝자라 보는게 좋겠어 그 창을 봐서 탱크가 많다는거는 일단 혹 탱크가 많다는거는 혹 탱크가 많다는거는 혹 탱크가 많다는거는 일단 점점 탱크가 많다는거는 참 탱크가 많다 허 칠 읎 냅 3마로 스포 1마로 시 많이 다시 반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지참은 안되겠어 그냥 죽여버려 또 가면 시간이 많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생산해 이제 생산해야 할 시간이야 벌써 왔다고? 아르마질로를 좀 끊을라 했더니 벌써 왔다고? 자, 먹겠다 한번 씌웁시다 아씨 뭐 가면 쟤야 되지? 왜 이렇게? 오케이 시작하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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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무하냐 아무 상관은 없는데 잠시 자, 이제 충천을 합시다 충천을 프리뱃머래 뼈비 뼈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하이홉도 또 오고 있다 나 15의 하이홉도 또 오고 있다 야 정비가 안 맞아 안되겠다 이 정도면 정비가 필요하겠어 니드야 니드 발전수 빨리 타고 가자 발전수 빨리 타고 가자 여기여기 여기 죽여버려 그냥 여기있어 여기있네 여기있어 이 새끼들 여기있네 사령부도 3위야 쉽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아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진짜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여기 타고 가자 그 창 보자 이제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아.. 아.. 이 단기 느껴지는데 빨리 준비하자 안되겠다 미실리 완료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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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자 이제 또 일만 막아 야야 막아 막아 이것만 막으면 돼 야 뭐하는거야? 사위란랄 저는 심리 아... 좋네 이제 건설을 좀 빨리 하겠다 건설 형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걸 지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다메이징 공급형사 사실 막을만한 여지가 있어 일단 여기로 가보자 너 하나만 봐봐 서로 누가 쉽다 어렵다 할만한 상황이야 자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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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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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이었지? 세상에... 일단 태국탑이 많다는 거는... 공세는 하나 더 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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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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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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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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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지상은 확실한데 수비형은 아니야 다행히 소재들의 귀천들 clef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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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재건, 재건, 재건 근데 뭐야? 아니 이 상황이 이딴 게 왜 있어? 아, 이 씨발 맵이 뭐 있다? 이야, 이거 아프레이드 컴퓨터 맵 진짜 족같이 설계해 놨네 아프레이드 컴퓨터 맵이 뭐 이렇게 족같아 진짜 이게 안농이 없지 지금.. 하.. 씨발 진짜 족같네 맵이 어떻게 이렇게 족같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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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나와.. 이렇게 아.. 아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